그 목걸이 참 예쁘다 앞만 봐도 그 목걸이 참 예쁘다 기분 풀려고 거금 주고 산 거야 저... 한 번만 해보면 안 돼요? 선생님 아휴, 그래 못 가시고 그거 하나 못 들어주겠냐 아휴, 여기 있다 근데... 구인트 선생이랑은 진짜 끝난 거예요? 진짜지, 그럼 김동훈 선생 못 봤습니까? 못 봤는데요, 아침 회신 때도 안 계셨어요 나 선생님, 김동훈 선생님 보셨어요? 못 봤어 예, 그러면 백현현 선생은요? 백 선생님이요? 방금 전까지 여기 계셨는데? 이렇게... 참, 여기가 무슨 미야 보호소인가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형 왜 그래? 아니 저 돈이 못 봤어요 어, 오늘 렉과 파견 근무야 헤마톨러지랑 카디오 놀 거야 알았어요 안녕하세요 오윤수 환자 올드 차트 좀 주세요 어, 여기 있네요 네 이 환자 그동안 병원에 안 온 이유가 뭐래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여기 근무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네 얼리메인테리스 케모까지 왔고 사라졌다 이제 나타나면 어떡해 참 CBC 검사는 있고 PBC 미어 결과는요? 잠깐만요 여기 있잖아요, 24%예요 네, 네 재발했네 저 골수 검사는 선생님 회진 끝나면 곧 하러 갈 거예요 네 네 네 네 다시 어? 미안 선생님이 꼴찌예요 정확히 3분 13초 걸렸어요 저 찾는데 딴 사람들은 거의 1분 안에 찾아내거든요 첫인사치곤 장난이 너무 심한데 전 오윤수예요 이쪽은 제 애인이고요 난 김도훈 이제 괜찮지? 이것도 오랜만에 하려니까 아프다 전에 많이 할 땐 괜찮았었는데 네 애인 잘 있어? 누구요? 아, 이정재요? 아, 바뀌었어요 차인표로 아! 아, 근데 전에 저 치료해 주시던 선생님은 어디 가셨어요? 아! 딴 병원으로 가셨어 이 선생님도 좋은 분이야 어? 아, 우리 할머니가 그러는데요 아, 사람은 겪어봐야 안 됐어요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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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마 선생님 무슨 일 있어? 일은요 아무 일도 없어요 무슨 남자 속에 빈대기 속을 딱 치면서 누구? 구인태 선생님? 전요 이제 그 사람 관심도 없어요 아이고 두 사람 빨리 화해 시키든가 해야지 운동실이 좀 조용해지겠어 마 선생님 누가 안 보여? 이리 와서 과장님 짐 싸는 거 좀 돕자 안녕하세요 그 해마톨리지가니까 어때? 루케미어 환자를 맡았는데 13살짜리의 소녀야 원래 인덕션 케모하고 컴플리트 디스페스돼서 벌리메인터러스 케모서라피까지 치료받고 레이트메인터러스 케모서라피 안 하고 사라졌다고 오결만에 나타났는데 제발 됐어 알렐이야? ALLL-L3 타입이야 그때 레이트메인터스 케모서라피까지 받았으면 완전히 치료됐을 텐데 그럼 지금 격리병 등에 있니? 아니, CBC 검사 결과 보니까 해모그라빈 13, WBC1300, 플레이트리트 3반인데 환자 상태는 아주 좋아 지금 일반 병실에 있는데 처음부터 치료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아 인덕션 케모스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래도 따님의 골반이 너무 작아서요 제왕절개 수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수술 승낙서인데 보좌 도장이 필요하거든요 지장도 됩니까? 아, 그럼요 사실 걔 결혼할 때 제가 말렸었어요 얼굴도 고양이만 하고 허리도 개미어리만 해서 기어이 부모 말 안 듣더니 아니, 그럼 따님이 아니라? 네, 저 며느리입니다 근데 너무 닮으셨어요 우리 딸들은 다 자연분만 했습니다 그럼 아휴 아휴